그노부인가 가까이 와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얼씨구 좋다 좋다 나는 올해로 스물하나가 된 청년인데 범을 잡는다 거들 억대다가 목숨을 잃었어 막 이대로는 달쌍하여 방철을 건널 수 없어 올차푸나 객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그댄 나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더덩실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이방 산신의 이빨 아래 나무래를 해보자 이 목숨이 꾼이 웃고 있을지 목구리를 해보자 미쳐난 병줄이 언제 구해질지 나무 사이에는 옥신님이 영목 바닥에는 소 살귀에 벽목 너머에는 불사조각 나그네 뒤에는 도끼비가 교교와 더 비영창 마머리로 새어있어 수군대는 영산의 호랑이님 행차하옵신다 얼씨구 좋다 어저씨구 좋다 그래 어디 한번 어깨춤을 덩실떠덩실 하찮은 일도 세주를 보자구나 이곳이 너의 무덤 위로가 얼씨구 좋다 어저씨구 좋다 우린 모두 함께 어깨춤을 덩실떠덩실 눈을 뜨면 사라질 폭도야 위방산고 내 길 위에서 너를 내려 가길 너라